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드나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서울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 오늘도 이렇게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들 아주 좋은 아이들로 준비를 해주셨고 기존에 있는 다육들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판매되고 있는 다육들을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매장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 준비해 주신 거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화동입니다.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에요.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창실생을 보여드릴 건데요. 언제나 사장님께서 이거를 요새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응이 좋으니까 사장님께서 계속 채워 놓으시면서 소개가 되는데요. 창실생이에요. 무조건 2천원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10개 2만원. 10개 2만원. 택배비는 5만원 이상 무료니까 2만원 10개 사시면 2만4천원을 내셔야 될 거예요. 2만5천원 참. 5천원 택배비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보면은 요렇게 흑장미 가운데 잘 젤리화가 되는 요런 아이들은 보통 4,5천원씩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종 애보니, 창, 애보니, 마리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진리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홀리데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키워봐야 알겠지만 요렇게 지금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실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이름이 이제 구별되기 전에, 산별 전에 요렇게 저렴하게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요런 군생들도 모두 2만원, 2천원이잖아요. 2천원. 2천원에 사시는 거예요. 엄마 얘는 젤리화가 됐네. 이렇게 되어 있네. 요런 애들께 여러 가지로 섞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는 창, 실생, 10개, 2만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고 오시면 골라가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4종의 세트 2만원입니다. 요것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4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지 않죠. 여기 빅터레이터, 이렇게 색깔이 주황색, 진한 주황색과 빨간색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뾰족한 손톱이 있는 빅터레이터 묵둥이. 다 묵둥이에요. 이거는 멀로 묵둥이. 멀로도 이렇게 묵둥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로도, 오렌지 멀로죠. 요것도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박그린이에요. 박그린도 여러분 색깔이 너무 예뻐요. 화려한 빨간색의 빛감이죠. 요것도 묵은둥이, 소독길이가 있고요. 약간 길지만 오래 키우면 이 아이도 짧은 환협으로 바뀌더라고요. 요거는 박그린. 오, 수영 너무 예쁘다. 저런 것도 예쁘고. 그쵸?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립스틱. 완전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의 립스틱. 오렌지 색으로 다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빨간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립스틱. 요것도 여러분 들어가서 모두 사종으로 됐는데 2만 원입니다. 이거 개당 가격 여러분 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사종으로 묶으면서 여러분께서 5,000원대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요. 요거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종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대박입니다. 이거 뭐냐면 와, 어떻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이게 비스트 자이언트예요. 비스트 자이언트 정말 오랫동안 제가 보기 힘들었어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비스트 자이언트도 헨리아처럼 이렇게 묶장이 되게 길면서 빨간색 빛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하나, 둘 자구 다 달렸어요. 셋, 넷 이거는 네 개 달려있고 전체 사이즈는 이게 말도 못해요. 완전 특대형이거든요. 가격 3만 원에 드린대요. 특대형, 비스트 자이언트 요거는 또 수영이 요거는 뭐 꽃대가 아니라 지금 자구고 요것도 이렇게 색깔 나오고 색깔 나온 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색깔 내꺼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한몸이고 얘도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사이즈 크죠? 요거 이런 아이들도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 이렇게 엄청 커요. 완전 초대형 대품입니다. 가격 3만 원에 무조건 3만 원에 드린대요. 뒤에까지 다 개당 3만 원 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엄청 커요. 사이즈가 여기도 가볼까요?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햇볕이 좀 덜 들어서 색깔은 덜 나오는데 자구가 하나 둘 보통 둘 세 개씩 달려있네. 여기도 있잖아. 세 개 여기도 달려있고 뒤에도 가보면 여기도 요거도 자구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요거 완전 초대형이 대형입니다. 대형 사이즈 무조건 3만 원에 드린대요. 와 이거 택배 하시게 되면 이거 택배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원래 안 하시는데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뽑아서 보내드린대요. 택배로 뽑아야지 이거 어떻게 보내 심어서 그죠? 오늘 자구가 이렇게 크래요. 아 이거 자구예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다섯 개 여섯 개나 달려있다.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3만 원입니다. 여러분 분관하셔서 키워드 큰 화분에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종이니까 와 멋있어. 이거 3만 원입니다. 완전 완전 대박이죠. 3만 원에 드립니다. 이 앞쪽에 있는 건 뒤에 거보다 좀 더 작아요. 사이즈가 작은데 이거는 무조건 15,000원 와 이거는 코데로이 코데로이가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사장님께서 그러는데 코데로이 이거는 다른 코데로이하고 틀리다고 하셨어요. 좀 더 얘가 입장이 좀 좁고 숱이 많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코데로이예요. 사이즈 중 사이즈고 15cm 정도 될 것 같고요. 코데로이 있고 비스트 자이언트가 아까는 큰 거였지만 이게 비스트 자이언트거든요. 이런 건 15,000원 얘도 그렇고 개당 15,000원 무조건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거는 선택하실 거는 중 사이즈 비스트 자이언트 아니면 코데로이 주세요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지금 비스트 자이언트예요. 입장이 넓고 길은 거는 립스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립스틱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립스틱 여기 이거 이거 옆에 이거는 비스트 자이언트 같네요. 색깔이 안 나왔죠. 초록이 많지만 사이즈는 15cm가 넘어요. 15cm가 넘고 이렇게 커요.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중대 사이즈 이거는 15,000원 뒤에 거는 3,000원 안전 초대형 뒤에 저기 완전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3만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오늘 특별히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고요. 3만원과 15,000원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가시오다육이 마을에 판매되고 있는 다육들 어떤 다육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블루드래곤이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진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 이게 아기 아니에요. 어느정도 달궈진 아이고 지금 7,500cm 포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손또 끝이 아예 블랙석으로 박혀져 있네요. 엄청 달궈졌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블루드래곤 이렇게 달궈진 아이예요. 가격은 4,000원에 이것도 좋죠?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드래곤입니다. 프릴마디바가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이제 이제 다 나가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프릴마디바 프릴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16,000원이에요. 전체 사이즈 15cm 이상 되는 거고 이런 거 20cm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자구도 하나 이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자구 안 나오고 있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무거라. 이거 자구 안 나왔다. 나온 거 있고 안 나온 거 있고 그래요. 또 자구 안 나온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 취향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릴마디바이고요. 첼로입니다. 군색입니다. 첼로도 완전 한때는 가격대가 엄청 높았던 아이저죠.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통통하면서 짧고요. 입장이 살짝 뒤로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빨간색의 피모으로 되어있는 첼로입니다. 군색입니다. 중사이즈고요. 얼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가격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첼로입니다. 실버 에보니 실버 에보니입니다. 이거는 7.5cm 붙어있고 이렇게 손톱길이가 이하여도 긴 거예요. 긴 거 실버 에보니 가격 6,000원입니다. 입장수가 굉장히 빽빽하고 빽빽하고 많아요. 실버 에보니 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블랙 밍크 환엽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고 꽃대가 아닌 자구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는 사이즈 이것도 13c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금줄도 보이고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환엽 블랙 밍크 2만원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파드마가 이렇게 중사이즈도 있네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고건 만원인데 이거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5,000원이에요. 파드마 중사이즈 요거 하나 둘 세 개 보여집니다. 아 네 개 다섯 개네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실 것 같고 묵은둥이에요. 이것도 버클리금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묵대가 아주 굵은 묵대가 있어요. 가운데 이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군생이고 버클리금은 6,000원이에요. 이건 라울금입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울금 5,000원 이거는 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7.5cm 포트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라울금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레임보우입니다. 웨스트레임보우는 요거는 5,000원 사이즈는 10세지 정도 될 것 같고 목대가 얘도 살짝 올려주는 아이고 거기서 자구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웨스트레임보우 무지개 색깔 빗감도 예쁘죠. 동글동글 입장이고요. 5,000원이에요. 이거는 원종 메모리 원종 메모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6,000원에 요거 빨간색 빗감 나오는 거예요. 빨간 빗감을 보여주는 원종 메모리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군색으로 가려고 자구들을 많이 내고 있는 원종 메모리는 6,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벳장미입니다. 티벳장미가 입고가 되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5cm 내외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뿌리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기게 나와 있어요. 잘려있지 않은 뿌리라 뿌리가 좀 더 잘 나온다고 하고요. 인터넷 모든 가격 비교 필수 가장 가격이 쌉니다. 2만 5,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게 지금 첨부사진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거기 보시면 초록빛 보랏빛의 이런 꽃처럼 피고 있는 이거는 꽃이 아니에요. 입장의 색깔입니다. 물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요거 최저가 2만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홍기린 금 오 금이 특이하죠. 가시가 빨갛고요. 위에 꼭대기가 골드색이고 전체적으로 다 골드색 노란색이고 초록빛이 간호가도 하나씩 보여요. 특이하죠.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7.5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4,000원 홍기린 금 입니다. 방울복랑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에요. 방울복랑 군생이고 가격은 4,000원이에요. 4,000원에 방울복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카스는 5,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도 손톱 길이가 길어요. 길고 가운데 부분부터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카스 7.5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거는 블루진 군생입니다. 이것도 5,000원입니다. 블루진 군생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의 다육이고요. 다이아몬드 폴은 9,000원입니다. 9,000원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7.5cm 포트에 있고요. 저기 4개 있어요. 사이즈가 이거는 색깔이 이뻐서 그런지 더 작고 이 아이들은 좀 커요. 두 개는 크고 두 개는 작네요. 9,000원이에요. 또 길이가 큰 우리 연내도 이렇게 있어요. 6,000원이잖아요. 6,000원. girlfriend 6,000원 6,000원 10,000원 층 11,000원 1,000원 sü strength 특이하지 않아요. 이거 수입 받은 거예요. 이제 뿔이 나왔나? 어, 뿔이 나왔네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목대에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목질화가 된 아기 아니고 굳혀진 아기고요. 8,000원입니다. 이거는요. 수련군생입니다. 수련군생은 15,000원입니다. 15cm 풀분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수련군생 15,000원에 이렇게 딱 있고요. 소리디티도 이렇게 군생으로 딱 3개죠. 아주 커요. 왕대군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고요. 가격이 25,000원이에요. 메두샤도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두 있는 아이 메두샤. 물 줬네요. 이것도. 5,000원입니다. 메두샤 5,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수두, 목대가 아주 굵은 춥스 6,000원입니다. 이렇게. 춥스 6,000원. 천천히 가볼게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3만원. 우와, 이두두 3만원. 이거 내렸네요. 가격. 이두, 외두 도 있고. 이거 15cm 정도. 목대. 아, 화해 보세요. 완전 컸었는데 엄청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두고요. 다 3만원에 드린데요. 이두, 외두 이렇게 있는데 같은 가격. 여기도 이두고요. 가격. 토스카넬리. 대사이즈, 중대사이즈. 이두, 외두 있는데 모두 같은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멀로 완전 대품 있어요. 대품 군색 멀로. 이건 5만원입니다. 얼굴 사이즈 이런 거는 15cm 이상 되는 거. 아주 커요. 20cm 가까이 될 것 같아. 15cm 이상. 20cm 안쪽으로. 이거는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두 군색. 한몸이에요. 오렌지 멀로로 이제 바뀌죠. 나중에는. 이거 분갈이 해야 돼요. 화분이 너무 작아요. 대사이즈 멀로입니다. 가격 5만원이에요. 이건 아메스트로인데요. 이거 중사이즈는 2만원. 좌우단아 나오고 있고. 둥글둥글 환엽이고 빨간색이 빛깐 보여주는 거고. 대사이즈 딱 하나인데 이거 3만원. 이거 가격 내놓았나? 똑같은데요. 똑같네요. 이것도. 아메스트로. 선명한 빨간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요. 2만원과 3만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엑스타조도 있어요. 6,000원. 6,000원. 7.5cm포트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가시아다육 말해서 굉장히 오래 다져진 아이예요. 엑스타조. 6,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수간의 레드도 6,000원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엄청 다져진 아이예요. 더 이상 색깔이 나올 게 없네요. 끝에서 드디어 아주 까맣게 나왔고. 붉은 라인과 초록색의 빛김이 사자 올라와요. 이게 물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차강을 하고 있어요. 차강 다 있어요. 지금 차강 안 하면 엄청 뜨거워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지금 차강을 해서 이렇게 좀 제가 촬영을 할 수 있네요. 6,000원이에요. SP래요. 이거는 SP인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8,000원. 완전 블랙 손톱인데 손톱 길이가 아주 길어요. 10cm는 될 것 같고요. 창이에요. 가격 8,000원입니다. 네인드랍이 꼴목대네요. 이 아이도 드랍이 있는데 빛김이 끝에만 가장자리만 보라색인데 안쪽은 초록색이죠. 이 아이도 햇볕을 못 봐서 그런 것 같고 햇볕을 잘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 진하게 나오고 돌기도 나오는데 돌기가 더 진하게 되죠. 돌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대는 아주 꿀목대고요. 가격은 만 원이네요. 목대 보세요. 엄청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목지라가 다 됐네요. 레인드랍이고요. 와인피치 금도 있습니다. 와인피치 금입니다.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와인피치 금이에요.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 이거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벤바디스 6,000원 군생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벤바디스 오 이쁘다. 음 벤바디스 6,000원 가성비 좋죠? 이건 휴바디스입니다. 아 사이즈가 이거 중대 사이즈 군생이 얼굴 수가 굉장히 많아요. 2, 4, 6, 2, 5 10개가 넘고요. 커요. 이거는 이제 굳히셔야죠. 데려가셔서 1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하얀 빛깔과 핑크색의 빛깔이 나오고 입장은 각지 입장으로 짧고 통통해집니다. 휴바디스 군생 중대 사이즈 18,000원입니다. 이건 허니핑크입니다. 허니핑크가 군색으로 들어왔네요. 가격은 15,000원. 오 좋아요. 얼굴 하나에 이거 허니핑크 물들여진 거 집에서 봤거든요. 저희 집 옥상에 엄청 예뻐요. 이건 군생인데 지금 사이즈도 좋고 작지 않은데 15,000원입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얼굴이 2, 4, 6개 6, 2 여기서 얼굴이 크면 2, 2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니핑크 군생 중사이즈 군생 15,000원입니다. 와 이거 빛값 너무 예쁘잖아요. 준수 사이즈 15cm 유아 독전 이거 25,000원 예쁘다. 유아 독전 가운데 빨갛고 가장자리는 주황색으로 해서 식갈이 투톤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25,000원이고요. 그랑데가 있는데 오 이 아이도 아주 젤리예요. 젤리 지금 여기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3개 여기 2개 이렇게 골드 젤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야 이 빛값 나오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가운데는 틈도 없이 빽빽하게 붙여져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의 맑은 톤으로 지금 가장자리 입장 색이 그렇죠? 피크색으로 바뀌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와 이거 좋아요. 15,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15,000원 여기 군생이에요. 이거는 4만원 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넣 일어넣 열쇠 열네 개네요. 좋죠? 이런 거 4만원이에요. 이건 로제 와인입니다. 로제 와인 군생이에요. 가격 8,000원 겉에 입장 색깔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포트보다 더 크죠. 로제 와인 8,000원입니다. 이거 트리스탄 외두 6,000원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것도 완전 꽃이에요. 꽃 아주 짱짱 붙여졌고 손뚝길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7 정도 나온 사이즈고요. 6,000원입니다. 트리스탄 군생 아까 외두였고 이거는 이두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쁘죠? 색깔 2,4,6 이거 6두 3,4 6두 같아요. 6두 가격은 16,000원 아까 외두가 6,000원이었는데 6두 3만이 넘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것도 얼굴이 2,4,6 7두 얘는 7개예요. 그러면 와 이거 군생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2,3,4,5 이건 5두 5두 4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 이거 수영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나오니까 소독길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백감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오 좋죠? 가성비 트리스탄입니다. 이거 하트들라이트도 너무 좋던데 가격 만원이네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 하이업 저트 해야 되고 하트돌기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중 사이즈고요. 가격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트들라이트고요. 미니 황비 양도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가격이 7,000원. 이런 아이 색깔은 이렇게 붉은톤의 빗감으로 가장자리 색깔을 보시면 이 아이 빗감을 알 수 있어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자구들 많이 대고 있는 10cm 되는 붉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7,000원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완전 대사이즈인데 이름은 블랙닉스 가격이 25,000원. 우와 가성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래된 건 묵뚱이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좋아요. 커요. 커. 사이즈는 대사이즈 군색 한몸입니다. 또또끼리 25,000원. 블랙닉스 군색 와 이게 멋있다. 전체 사이즈는 20cm가 넘죠. 여기 사두 여기도 사두 수형이 조금씩 다르니까 와 이것도 멋있는데 색깔 보세요. 25,000원. 와 여기도 색깔뿐만 아하하 여기도 너무 멋있던데 전투 끝의 모양도 멋있죠? 대사이즈 군색 블랙닉스 입니다. 가격은 2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요 이름이 콜리 콜리인데 15,000원이네요. 10cm가 넘어요. 사이즈가 콜리입니다. 우리 손톱이 보라색이 진해가지고 블랙색으로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콜리에요.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자구 하나씩 나온 것도 있고요. 여기도 나오고 있네. 콜리입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뭐지 더스티로즈 5,000원 목대가 있어요. 이 아이는 목대가 목대 보여드릴까요? 들어볼까요?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얼굴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고 보라색 빛감 보여주는 목대에 자구 하나만 지금 달려있는 어? 자구 여기 달려있는데 이렇게 목대에서 자구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목대에서 자구를 내기 때문에 군색으로 가요. 여기도 그러네. 가격 5,000원입니다. 큐빅크리스틱 군색 6,000원 이 아이도 완전 오래된 거 제가 알아요. 엄청 오래 여기서 달궈진 아이예요. 자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모양이 입장 모양이 공 모양 큐빅처럼 생겼어요. 진짜 보라색이 진한 색깔로 색깔로 색깔 나올 거고요. 목대가 목질화가 다 됐고 이거는 여러분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퍼플 샴페인이에요. 퍼플 샴페인은 8,000원 이거는 작게 다져지나요. 퍼플 보라색이 다 나왔습니다. 이두고요. 동글동글 하늘비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뽀얀 100분도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8,000원 8,000원이죠. 8,000원이고요. 이거 특이하죠.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노랗지. 계절 금이겠죠. 계절 나오는 금 그런데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통통하고 짧네요. 별이에요.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데려가서 키우시면 한 2년만 키워도 2배 3배는 넓게 넓게 분질을 해서 커지거든요. 이거 여러분 4,000원입니다. 하이테그리니입니다. 4,000원에 보여드리고요. 핑크샴페인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8,000원 아까 퍼플샴페인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훨씬 더 크죠. 이게 3배 이상 더 큰 것 같아요. 동글동글 이 아이도 통통하고요. 핑크샴페인입니다. 8,000원이고요. 이건 군생인데 이거는 7,000원인데 지금 이거 스며진 거 보면 약간 얘네들이 누웠어요. 지금 목대가 기르고 뿌리가 밑이 깊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웠는데 뽑아갖고 똑바로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7,000원이에요. 7,000원 이렇게 얼굴이 많은데 7,000원입니다. 묵은등이고요. 수연이에요. 7,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드렸고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창 특가예요. 이거 완전 좋은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요. 보시면 와 이거 특대형 사이즈인데 이거 할인으로 해서 2,000,000원 드린다. 완전 특대 사이즈고 이거는 이제 여기 이런 거는 자이언트 비스터 자이언트고 이런 거는 립스틱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 그리빗감 나오는 거는 비스터 자이언트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 꽃 모양으로 뒤집어진 이런 창들은 코데로이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선택을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뽑아서 보내드리고 이런 거는 포트체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것도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새롭게 준비해 주신 거 사정세트입니다. 사정세트 2만원 그리고 창실생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창실생은 무조건 10개 2만원 이것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가격 그 맞이 아니지 가격이 아니라 3만원 이상 주문하셔도 되고 이거 10개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이것도 4개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하시면 되시고 가시와 다육개마을 서울에 있어요. 개화역 옆에 있습니다. 바로 전철역입니다. 저기가 전철이 막 진야다입니다. 전철역 옆에 바로 있어서 걸어오시기 아주 편한 자리에 있고요. 비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셔서 구경해 주셔도 좋으신데 매주 화요일만 피해주세요.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매장 택배 주문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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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